1.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 환경오염은 우리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온기를 오염시키고 산업 폐기물은 강과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바다 생태계에도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바다 생물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농업과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와 농약도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을 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는 토양과 물 오염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하여 환경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친환경 생활 방식을 장려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작은 실천과 정부 및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합쳐질 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 주민들이 모여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공원과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오랜 시간 방치된 쓰러기 더미를 정리하며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환경 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부모들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이 사는 동네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봉사활동으로는 독거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독거 노인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도시락을 받은 한 할머니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혼자 지내기 힘들었는데 봉사자들이 찾아와줘서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봉사자들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다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출산과 육아 시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이의 초기 성장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 후 첫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가정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일정 비율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또한 덜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의 문화나 동료들의 시선,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는 더욱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전자책의 인기 비결 전자책은 그 편리함과 접근성 덕분에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책은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전용 리더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어 이동 중에도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책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책은 구매 즉시 다운로드하여 바로 읽을 수 있기에 서점을 방문하거나 배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특히 신간을 빨리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검색 기능과 메모 기능을 활용해 좀 더 능동적인 책 읽기가 가능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종이책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전자책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작가들에게도 전자책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출판 비용이 낮아지고 출판 과정이 단순화되어 더 많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쉽게 출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더 다양한 책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전자책은 편리함, 접근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그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1인 가구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 이동이 잦아지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인해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에는 여러 문제점도 따릅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생활비를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재난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노인복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엔잡시대 오늘날 엔잡시대라는 용어는 하나의 직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대 사회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변화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본업 외에도 다양한 부업이나 취미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엔잡의 장점 중 하나는 경제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수입원을 가지면 한 가지 일에서 수익이 줄어도 다른 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개인의 전문성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커리어의 발전과 자기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엔잡시대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업과 부업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적절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엔잡시대는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자신의 역량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성인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 성인병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는 만성 질환을 말하며 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질병의 주요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에서 비록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고지방 및 고당분 음식의 섭취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도 이들 질병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성인병의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담배를 끊고 음주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성인병 예방과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인병의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 맛의 종류와 특징 맛은 우리의 미각이 음식의 다양한 성질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주요한 맛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9. 단맛 주로 설탕이나 꿀에서 느껴지는 맛으로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에서 발생합니다. 단맛은 식품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하며 맛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짠맛 소금에서 주로 느껴지는 맛으로 음식의 맛을 강조하고 풍미를 더합니다. 짠맛은 식사의 기본적인 맛을 구성하며 음식의 나머지 맛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신맛 레몬이나 식초에서 느껴지는 맛으로 과일의 산미에서 비록됩니다. 신맛은 입맛을 돋우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음식의 신선함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쓴맛 커피나 카카오에서 느껴지는 맛으로 주로 식물의 독성 물질에서 발생합니다. 쓴맛은 음식의 복잡한 맛을 더하고 종종 미각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됩니다. 감칠맛 간장, 육수 등에서 느껴지는 맛으로 아미노산과 같은 물질에서 발생합니다. 감칠맛은 음식의 깊이와 풍미를 더하며 여러 맛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다섯 가지 맛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음식의 전체적인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맛의 조화와 균형은 요리의 핵심이며 다양한 맛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풍부한 식사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9. 다큐멘터리 야생곰의 삶 숲속 깊은 곳 자연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강력한 생존자 바로 야생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동물의 삶과 생존 전략을 탐험해 보려 합니다. 곰은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아가며 각각의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고기와 식물 모두를 먹는 잡식성 동물로 계절에 따라 식습관이 달라집니다. 여름철 곰은 풍부한 식물과 곤충을 먹으며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가을에 긴 겨울잠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곰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 둥지를 만듭니다. 이들은 체온을 낮추고 심박수를 느리게 하며 긴 잠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는 거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에너지를 비축한 지방으로 생존합니다. 봄이 오면 곰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끼들을 돌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곰은 아주 강력하고 헌신적인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곰은 생존을 위해 강력한 본능과 지혜를 발휘하며 숲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생곰의 세계는 복잡하고 경이롭습니다. 이들 동물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 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 노화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 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화는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신체적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변해가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노화는 생물학적으로 세포의 기능 저하와 유전자 손상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납니다. 세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열과 재생이 점점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신체의 다양한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뼈와 근육은 약해지며 면역체계의 효율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화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노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깊이와 지혜를 얻고 경험이 쌓이며 더 풍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둘째,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므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있게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인생의 후반부를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노화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11. 청년주거지원 강화정책 최근 한국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청년전세자금 대출 정부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며 대출 상환기간도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어 청년들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조건은 지역과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청년 임대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청년주택 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전용 임대주택은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건설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월세 지원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4. 청년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청년들에게 주거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주거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5. 청년 주거개선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했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주거지원 강화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우주여행의 시대 곧 열리나? 우주여행의 시대가 곧 열릴 전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주탐사와 상업적 우주여행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인류의 우주 진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우주기업들은 민간인 우주여행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등은 이미 우주관광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첫 상업 우주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 저괴도에서의 짧은 우주체험부터 지구를 넘어서 더 먼 우주로의 여행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외에도 우주여행의 상업화는 점차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주관광의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발사 횟수가 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여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주로 부유층과 연구자들만이 우주여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미래에는 보다 많은 대중이 우주를 체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리면 인류는 새로운 탐험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발견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 이어야 합니다. 건강해지기 라는 목표보다는 매주 3회 30분씩 운동하기 처럼 실천 가능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명확해지고 동기부여도 더 강해집니다. 다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정하고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면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목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작은 성공에도 자축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도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응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향한 여정을 함께 하며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의 목표는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고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해 보세요. 화산활동 화산활동은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한 지질학적 과정입니다. 주요 원인은 지구의 맨틀과 지각에서 발생하는 마그마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맨틀은 높은 온도로 인해 고온의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됩니다. 이 마그마는 지각 아래에서 압력이 쌓이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이 모이게 됩니다. 마그마가 지각 위로 상승하려 할 때 지각의 약한 부분이나 틈을 통해 표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마는 화산 분출구를 통해 지구 표면으로 분출되며 이를 화산 활동 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산 활동은 지구의 판 구조론 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여러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멀어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판이 서로 밀착하는 지역에서는 지각이 얇아지면서 마그마가 쉽게 상승할 수 있고 판이 멀어지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마그마가 지각을 형성하며 화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화산 활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자연 현상입니다. 15. 한국의료보험 제도의 특징과 장점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몇 가지 주요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료보험은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포괄적 보장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일반적인 진료부터 예방접종 중증 질환 치료 까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며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보험으로 충당 됩니다. 이는 국민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의료 접근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며 최신 의료 기술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장점 덕분에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공정한 의료 접근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6.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유 재산권 개인이 자신의 재산과 자원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가게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경쟁 여러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입니다. 이윤 추구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여 운영됩니다. 이윤을 얻으려는 육구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시장을 규제하고 필요한 법과 규칙을 만들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체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17. 영구동토층의 중요성 영구동토층 또는 퍼마 프로스트는 북극과 고산 지역의 땅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는 토양과 암석층 입니다. 이 층은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영구동토층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얼어붙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지구의 열을 차단하고 지역기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영구동토층은 영구동토층은 탄소와 메탄 저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식물의 유해물질과 동물의 잔해가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으며 이러한 유기물에서 탄소와 메탄이 저장됩니다. 이 저장된 가스는 대기중으로 방출되지 않고 지구의 온도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영구동토층의 헤빙은 기후변화의 지표로 작용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영구동토층이 높기 시작하고 이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영구동토층은 지구의 생태계와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 층의 변화는 지구 환경과 기후변화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 또한 되기도 합니다. 18. 지혜롭게 사춘기를 보내는 방법 사춘기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이해가 중요합니다. 사춘기에는 자신에 대한 의문과 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나 나 나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선생님과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학업, 취미, 일상생활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신과 세상을 비판하기보다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을 이 방법들을 통해 사춘기를 지혜롭게 보낸다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 방법 저출산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나가기 어렵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변화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자유와 경력을 우선시하는 가치가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주거비와 양육비를 경감시키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둘째 육아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는 육아 휴직을 보장하며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가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와 정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경제적 지원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면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 인간관계란 인간관계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며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는 일상적인 대화, 감정의 공유, 협력,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인간관계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심리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사회적 참여와 소속감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열린 소통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는 솔직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각 관계는 독특한 특성과 요구되는 바가 있으며 따라서 이에 맞게 상호작용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개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21.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의 기원은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95년 그는 자신의 유산을 인류를 위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을 만들기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벨은 평생 동안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한 폭발물을 발명하며 큰 부를 쌓았지만 그의 발명품이 전쟁에서 파괴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의 사망 전 발행된 신문에서 죽음의 상인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자 그는 자신의 유산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노벨은 노벨은 유언장에서 자신이 남긴 재산으로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문학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 이들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1901년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그 중 평화상은 전쟁 방지 군비 축소 평화 회복 등을 위한 노력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노벨 평화상은 노벨의 유언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가 선정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2. 유아기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의 중요성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시기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유아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아기 때 부모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는 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한 유아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타인과의 소통, 감정표현, 갈등해결 등의 사회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이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적 발달을 촉진합니다. 부모가 유아에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지며 문제 해결을 돕는 과정은 유아의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신뢰와 애착의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유아는 부모를 신뢰하며 부모는 유아의 요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지원함으로써 강한 애착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애착은 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초가 되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는 유아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높입니다. 부모가 일관되게 규칙을 설정하고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유아는 자아 조절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의 행동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일관된 사랑과 지원을 제공하고 유아의 감정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발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3. 여행 여행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행은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취는 자기 이해를 높이고 자긍심을 키우는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이며 글로벌 시각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합니다. 역사적인 유적지나 다른 지역의 전통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책이나 강의에서 얻기 힘든 생생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여행은 우리의 정신적 사회적 개인적 성장을 돕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24.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공감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를 깊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경험과 시각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중과 배려는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방적인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수용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보다 풍부한 삶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자기 성장과 배움을 촉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그 핵심 입니다. 이러한 삶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25. 해외 유학의 장단점 다른 다른 나라의 가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고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힘들고 불편한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먼저 해외 유학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문적 접근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해외 유학은 높은 학비와 생활비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취업 문제에 대한 불확실 성도 존재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은 개인적 성장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이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힘든 점도 분명 존재 하기에 해외 유학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6. 세계 식량 문제 식량 식량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해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식량의 부족뿐만 아니라 식량의 분배와 안전성 문제를 포함합니다. 유 변화와 자연재해는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균형은 식량을 분배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식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속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량 분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의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 혁신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는 복잡하지만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27.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가치관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 행복과 만족 행복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일 먼저 손꼽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되는 일을 하면서 일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성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 행복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건강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간관계 가족, 친구, 동료와의 건강한 관계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하고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과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인간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자기성장과 발전 지속적인 자기성장과 발전은 개인의 만족과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확장하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아 존중과 자기 인정 자신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28. AI AI는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기술입니다.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의 주요 개념과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머신러닝 AI의 하위 분야 중 하나인 머신러닝 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여 예측 및 의사결정을 하는 기술입니다. 알고리즘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개선하고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추천 시스템 자율 주행차 음성 인식 기술 등이 머신러닝 을 활용합니다. 2.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기술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텍스트 분석 번역 질문 응답 시스템 감정 분석 등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챗봇 음성 비서 검색 엔진의 결과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해하는 AI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얼굴 인식 객체 탐지 이미지 분류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주변 인식 시스템이나 의료 이미지 분석 에서 사용됩니다. 4. 로봇 공학 로봇 공학은 AI를 활용하여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로봇은 자동화된 생산 라인, 의료기술, 가정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AI를 통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현재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개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AI의 발전은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문제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규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AI는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미래의 기회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9. 올림픽 올림픽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입니다.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기원전 77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 올림픽 경기는 제우스 신을 기르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매 4년마다 열리는 전통적인 축제였습니다. 이 대회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포함하며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참가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의식과 문화적 행사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협력을 상징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전쟁이 중지되었고 참가자들은 경쟁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올림픽은 국가 간의 화합과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입니다. 또한 올림픽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하나로 모여 경쟁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스포츠를 통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스포츠의 발전과 인류의 도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은 스포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에게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중요성과 함께 경쟁의 가치, 스포츠맨십, 팀워크를 가르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건강한 삶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서 인류의 평화와 협력, 문화 교류, 스포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상징적 행사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30. 청년 실업자의 증가 원인 요즘 청년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의 증가 원인으로는 제일 먼저 경제적 불안정과 경기 침체를 들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거나 취소하게 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제한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진척됨에 따라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종종 직무 경험이 부족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력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 경우에도 인기 있는 분야나 대기업에만 청년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느끼는 완벽한 일자리를 찾으려는 압박감은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감도 있고 내가 원하는 특정 분야가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개선, 직무 교육과 경험 제공,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regularmat울이요 view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부족하지 थ ups 양질주의 양짐